계속 가보도록 하죠 야 폭파형으로 그렇게 해서 죽이는거 정말 재밌는데?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게? 야 여기 올라가는 시작점이 어디야? 여기 그냥 시작부터 신상치가 않아 시작부터 나 여기 어려우 이라고 외치는거 같은데? 일단 올라가기만 하면 되니까요 쓰레기로 다 모아서 어어어어어어 안돼 안돼! 오케이 아 야 울타가 올라간다 거든야 갈만한 데도 없네 아 여긴데 여기 이렇게 점프해서 올라갈 수 있을만한 어 어 이쪽으로 이렇게 야 조심해야되요 야 이거 잘못하면 죽는건데 야 정말 심상치가 않은데 다 올라왔다 여기서 무슨 무기줄까 무기 거의 다 해가지고 지금 뭐 거의 다 받을것도 없는거 같은데 무기가 무기가 뭐 새로운게 해제가 되려나 아유 유적지 아까 거긴거 같은데 쟤 쓸런가 무기 머질려나 엠피파이브 엠피파이브 엠피파이브는 쓸만하지 근데 여기에 예 소음기가 안달리니까 저격증이 이거 별필요없을거 같은데 저격증을 빼자 어... 여기 할게 있네 자 온김에 하구요 가즈 오우! 좀 어려운가봐요? 도로로 달리는거 아니다 이거 산길 아 이거 정글길이다 그냥 비포장도로 달리는거다 어렵지? 어 뭐야 뭐야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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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대로 가고있어 좋아 어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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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잠깐 스탑스탑스탑 스탑스탑스탑스탑 스탑스탑스탑 아 크리스마스 최종 어? 뭐야 이거? 슈레더? 여기 장난 아닌데? 어? 뭐야 이거? 슈레더? 여기 장난 아닌데? 슈레더? 슈레더? 야아... 사고 싶은데 돈은 모자라구요? 일단 MP5 쓰지 뭐... 됐어 쓰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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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이게 차라리 조준하는데 좋아 뭐냐 이번에 원온...버...팔롱... 나 안맞는게 하나밖에 없을텐데 쟤? 그건가? 아 두개지 참 이거 워너모팔렐로가 있는거 같고 하나의 뿔 식인상황성은 언제 주는거야? 아휴 멀어요 멀어요 난 정말 차 안타고다니는거같아 아니 차를 타고다녀야되는데 차만 타면 뭔일이 생겨가지고 이거 불안해서 못하겠어 자 무슨 무기로 어떤 무기로 어휴 뭐야 파란색이 엄청 많은데? 아휴 시작권이구나 여기 밑에 갔다? 어 저기있다 버팔로 어휴 근데 버팔로 몇마리나 잡아야되는데? 야야야야야 몇대를 맞아주는거야? 이게 아닌데? 버팔로가 좀 특이하게 생겨나가있나? 어이게인가? 똑같이 생겼는데? 어휴 아 왜 뿔 아 왜 뿔 뿔이하나? 아 저거 쟤다 쟤다 쟤네요 왜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우와 어허 자 지가 하나 남았네 이제 이제 하나 남았어요 상어 상어를 이용해서 하는거 하나만 남았죠? 자 일단 여기도 뭔가 있는거 같은데요? 상어 뭐 뭐라고 하는거야? cual 자 일단 팔구요 어어어어 제가 준게 아니에요 잘. 잘 읽어 보세요 야 너 왜 총을 나한테 이렇게 하고 있냐? 요끈 놈인데? 잠깐 원래 뭐였지? 아 기간단 총 MP5이 뭐였지? 예 그렇습니다 하도 그걸 어 물어보는 이유는 참 제가 더 물어보고 싶어요 어 한마디로 한번 재보자 이거밖에 안 돼요 그걸 물어보는 거는 의도가 하도 괘씸해가지고 예 그 단어도 예 그겁니다 잠깐만 그건 그것구 그건 그렇구 어 어 자 메인퀘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어? 자 여기 뭐 바 같은데? 어? 이 아저씨 아저씨 여기서 뭐하세요? 도박 안하시고 아니 카드 하시는 분 아니야 맨날 허풍 떠는 사람 아 야 야 야 야 TV 좀 고쳐봐 이거 좀 때려봐 톡 탁 통탕 아이 텔레비 텔레비 좀 제대로 좀 보자 누구한테 말 걸어야 되지? 여기 앉으면 되나? 카드 하자고? 카드 하자고? 뭔 말만 하니까 아 나 말하는 거 같은데? 야 뭐야? 야 뭐야? 야 시장화장판이 왜 올인이야? 야 야 뭐하는 자식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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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가져가 야 야 돈 딴 거야? 야 나 돈 딴 거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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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 경음 다녀 known 안녕하세요 어휴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x2 아, 나 좀, 나 좀 보고 대화를 좀 해요 아휴 여기 저기 뭐고 있어? 왜 이렇게 화를 내? 뭐, 뭐, 모자를 뒤집어 쓰는게 유예인가? I'm not going, I'm not going, I'm going. I'm not going, I'm going. I'm not going. Hey, fuc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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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cky? 야, 저, 저런 건 어디서 거기에다가 달하는 거야? 저, 네온사이네. 무슨 얘기 했는지 한번 물어볼까, 가서? 무슨 얘기 했어요? 여신님, 어서오세요. 어? 포즈인가? 이거 포즈 같은데? 자, 지금 잠깐 선 멈춰졌어. 여신님, 요즘도 많이 바쁘신가요? 에이! 미스터 워낙 넓혀 스쿱이다 응? 아 미스터 자, 이쪽인데? 자 자, 들키면 안 돼? 네, 나 이미 들킨 것 같애. 저쪽인데? 천천히 오케 나 맞을 것 같은데? 안 돼? 아니다. 어? 뭐야뭐야뭐야뭐야! 제이주스! 5세컨. 제이슨, 제이슨 브로디! 정말? 예스! 그래서 너는 스노 와이트? 예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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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이 내가 불을 받을거야? 트라그마티스트. 프라미스스. 근데 너는 패트리트, 미스터 브로디? 네. 진짜 파트럿에 대신을 그냥 손 가려는 것 같다. まず은 한 장식을 당하는 것 같고, 그가 중독한 것 같다. 정말 가건대의 제품들. 진짜 파트럿에 대신을 지낸의 걸쭈어하는 것 같다. 그녀의 정의의 승물들의 싸움은 진짜 파트럿에 대신을 믿고, 그녀의 승물들을 선way하려는 것 같다. 그리고 아직 죽는 게 아니라 선을 경험한 것 같다. 그래서, 진짜 파트럿에 대신은 이런 월드 홀드 훌륭한 히피가 롤의 룰가를 부르는 것 같다. 진짜 파트럿에 대신을 들여. 빙고. 듣고 싶어요. 바스는 제 친구가 올리버 카즈웨어 그리고 제가 키스 램시에서 확인하고 싶어요. 왜 그를 찾고 싶어요? 이 해외에서 알아보고 싶어요. 도와줘요, 근데 게임이 필요해요. 내가 찾고 싶어요. 부탁드립니다. 결정! 아.. 아.. 하.. 야, 바로 여기 있으면서 오두막을 날려버린다고 위협을 하냐? 전체 인텔리지요. 전체 인텔리지요. 그래서... 당신이 혼자서? 아니. 무슨 말이야? 저는 전체 팀. 그런데 다시 돌아가고. 이 스캔을 보내주고 으메을 한 번에 으메을 한 번에 으메을 한 번에 으메을 한 번에 하지만 믿기 때문에 너무 커. 너무 크다. 너무 크다. 필요한 점이 더 많다. 아니다. 아니다. 오우 이 해외에서 사이로 가려야 해. 내가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어. 우리 친한 친구들과 더 듣는 것 같아. 저는... 이탈리아의 말은 그냥 이탈리아의 말이야. 그가 이탈리아의 말이야. 이탈리아의 말이야. 이탈리아의 비주얼의 말이야. 알겠습니까? 아무튼, 이 핸드가 되어있어. 와우 감사합니다. 내가 이 기지에 가면은 쌓여있는데? 그냥 화살에다가 벌붙혀서 던져도 뭐 아 진짜요? 짜증날 것 같은데 이거 먹을 필요 없죠 새로운 화염방석이 그런 것도 아니겠는데 똑같은 거잖아 깍지님 어서오세요 오늘은 살 많이 힘든가 봐요 어 그래서 그래서 목표가 뭐야 아니 목표가 뭐야 자기를 도와달라고 해서 뭐 화염방석으로 그 농장과 뭐 거시기를 뭐 태우면 된다고 쭈글쭈글 거리더만 야영이요? 야영중인데 핸드폰이 터져요? 어? 어? 잠시만요. 그는 바스의 마음을 제거한 것입니다. 그는 바스의 스트링을 제거한 것입니다. 와우. 오케이. 조심히 계세요. 내가 여기야.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거주의하고 굉장한 사랑하십시오. 여기 사람들한테 우리의 파이럿은 죽을 수가 없는거죠. 전부 우리의 우리의 죽을 수 없고 죽을 수 없는거죠. 그래서 나는 그는 그가 만나는거죠. 뭐 할 수 있을까? 죽은 파이럿들은 그 사이에서 로그아웃을 찍으라고? 우리의 사이에서 로그아웃을 할 수 있는거죠. 그래서 그것도 그 사이에서 로그아웃을 할 수 있는거죠. 그는 나에게 미지 않도록.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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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 않도록. 야 쟤 맘에 안든다 아유 이거 활 여기서 무기만 들수 있으면은 아주 그냥 얘 자꾸 얘 얘 자꾸 괴롭히잖아 얘 자꾸 피토하고 아유 그냥 이거를 너 씨 내 무기만 들수 있으면 아유 그냥 아유 씨 아 맘에 안들어 맘에 안들어 놈이야 저기 멀리가서 여기 한번 저격해볼까 무기만 들수 있으면 되는데 자 맘에 안들어 무기만 들 수 있는 거리만 되는데 저격성으로 멀리서 아 여기서도 무기를 못들어 어디서 무기를 줄 수 있는거야 야아 야아 이거 너무한거 아니야? 아까 그 가게가 이쪽이었는데요 흠 흠 흠 흠 이 자식인데 쟤가? 하아 하아 야 안보여 씨 나무때문에 안보여 나무때문에 안보여 나무때문에 안보여 더 안보여 씨 에이씨 됐다 맘에 안들긴 하지만 여기서 어쩔 수가 없네 오오오 야 니 위력을 잠깐 보자 여기 파워가 약하구냐 어우 파워가 약해 너무 약해 너무 약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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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야 이거 파워 너무 약한데 이거? 아이씨 쓰지 말자 너무 약하다 이정도에 이 이거는 금방 죽이는데 이걸로 쏘면 systèmes 야 시체 사진이 어땠어 아 여기 있다 domestic boarding 조심해야되요 호랑이가 곰은 좀 느려서 괜찮은데 호랑이가 장난이 아니야 제가 쟤 화살 들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설레설레 가서 그냥 두리번드림 거리면서 그냥 얼쩡얼쩡거리다가 그냥 그냥 맞고 죽는수가 있어요 근데 근데 더 난 까다로운건 강아지인것 같거든 걔들은 그 몰을 몰려다니거든요 걔들 몰려다니는데 그 왔다갔다거리는게 장난이 아니야 와리가리를 되게 잘해요 그래서 총으로 맞추기가 힘들어 와리가리 하면서 오는데 되게 잘해 그것도 몇명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개 그 애들이 자 두명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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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님 여신님 되게 답답하겠다 그렇게 먹지않나 아 나만 그랬던건가 다 다 다 된거 같죠 뭐야 뭐야 왜 안가 왜 왜 왜 지금은 빠른이동을 사용못해 아 아 이 퀘스트 주물때는 사용못하는거야 아닌데 꼭 그런건 아닌거 같은데 아 야야야야야야 잠깐만 아 아 이쪽으로 이쪽을 통해서 오케이 왜요? 아 얘를 어떻게 없애지? 얘가 굉장히 잘 안 보여 이 나무만 없어도 뭐야 왜 또 또 시작해 이거 아 무시하고 다른 테스트부터 했어 그런거구나 자 마약농장으로 가라 마약농장으로 가서 화양화살을 미리 좀 만들어야 겠데? 자 두개정도 만들구요 그냥 이쪽으로 바꾸자 그래 어 마약농장 여기잖아 자 일단 전파탑 점령을 해야겠지? 되게 머네 재기랄 버드하우스탑 여기 또 뭐하는데? 600미터야 뭐 타고 갈거 없나? 너무 뭔데? 달려가려면 하루종일 걸리겠는데 저기 하지만 정글에서는 차를 타면 안된다는 말도안되는 규칙을 지켜야되 아 뭐야 말도안되는 규칙을 지킬필요는 없지만 그냥 대충 찍히고있는 아 몰라 그냥 가야 그냥 귀찮아 귀찮아 차 찾기가 귀찮아 그냥 달려가 말은 장황하게 하지만 이유는 그냥 단지 귀찮은거야 어 차에 있네? 차타고 가볼까? 이번에 차타고 가다가 죽으면 안되는데 또? 차타고 가다가 죽음적이 하도 많아가지고 빨라서 좋긴 한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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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타면 안 가! 저 나가는 길이 어디지? 꼭 여기서 안 가도 되지? 아니, 여기서 가는 게 빠르구나 아, 차를 괜히 탔어 그냥, 그냥 달려갈걸 차 타면 안 돼요 달려가야 돼 어, 저 호랑 있다 어어 으음 자, 이건 불화살이고요 이제 다쳤다 짤떡이는 거 보니까 왜 다쳤지? 너 앞에 있는 애가 때렸지? 으음, 으음, 으음 아이, 정말 이거 할 때마다 더듬는 거 같아가지고 차 타지마 300m, 400m 얼마 안 남았어요 달려가면 돼 튼튼한 두 다리 내가 뛰는 것도 아니야 주인공이 뛰는 건데 뭐 괜찮아 괜찮아 난 하나도 안 힘들어 어? 곰이네 야 곰 빠르다 오, 빠르다! 곰 빠르다! 야, 사냥이 성공! 할 것이니까 어, 걸려가지고 예, 성공을 못해서 역시 느리군 곰은 잡식이라 뭐 나무, 나무뿌 나무뿌 나무뿌이 먹고도 잘 크죠 고기 안 먹어도 일단 전파탑부터 최우선 전파탑이야 아무얼 으흐흔 흫 어 우흐흔 흠 흠 흠 어흐흔 흠 하흐흠 흠 오흠 흥 으흐흠 으흐흠 폴 우흐흠 하흐흥 혼자있나? 하흫 으흐흠 유 흠 혼자있나? 이제 사냥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 두명이에요 일단 이거부터 하자 등명쯤이야 일단 일단 이거부터 하자 저 안에 뭐 들어가는지도 제도가 안나오니까 아무것도 안보인다 갈쏘그린님 어서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야하하 어? 이거 뭐야? 아주 잘 올라가고 있군 함 한걸음 한걸음 큰일 날로 그치 어선밹 쓰яти 으아 울 울 자, 어떤 거? MS16? MS16? 먹을 건 없는 것 같고요 자 까죠 750 대박이다 엄청 어렵나보다 자자자, 정신 차리고 오어어어 어려워요..이에요 어려워 어 어려워 총 쏘지마 참 바빠 나를 가만히 내두란 말이야 오케오케오케 야하 어려워 어려워 카치리 카치리 카치 카치 wide 시 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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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hn 아유 도마라 해 저 MP5도 좀 바꿔야되는데 뭔가 퀘스트를 하나하면 계속 저기 나오는군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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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발 없다 서치? 자 300미터 야 여기 여기도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이것만 하나 더 밝히면 끝나는 것 같은데 여기도 자 두명 발견 천천히 산책을 하며 주변을 둘러보고 있군요 굉장히 거만한 발걸음을 하고서 아직 세상엔 자기 적이 없는 듯한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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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리 가 어? 너 뭔가 이상한 낌새를 흐흫 어떻게 wildlife 흐흫 흐ту 숙이 ופ 그것도 정말 조심히 초용이 되요 이야아 칼 던지기 급속 때문에 이렇게 일렬로 가는 애들은 정말 식은 좀 먹게 식은 좀 먹게 두 명 한조로 일어서 순찰하는 애들은 넌 또 어쩌다가 당했냐 오우 왔어 자 다 왔어요 조심조심 자 수풀에 들어가구요 안전하게 잠시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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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